구독! 아,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아, 맞다! 나 노란 딱지를 먹었어요. 이게 참 슬픈 게 뭐냐면 조회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노란 딱지를 먹었더라고. 또 딱 풀렸어! 아, 목 딱 풀렸어! 생무새 이거 이거 풀렸다. 이거 안 되는 줄 알고 너무 슬프거든. 자표 확인. 신고할 일. 어허, 이 ㅆㄱ 하지마! 일단은, 제가 근데 나 투박스에 박제됐어. 난 신고금을 좋아해. 투박스에서 박제가 돼가지고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아니 근데 이게 난 싫어요, 눌러야겠다. 신고금을 나는 좋아해. 맞아요. 근데 그러니까 막, 헐 너무 나 지금 막 그렇다? 어머 어떡하지? 막 그런 거 있잖아. 밤에 막, 어머 나 어떡하지? 막 내가 막 어떻게 될 것 같아? 막 이런... 투둘 여자한테 인사할 때 이거 분명히 내가 내 남친이다. 헐 인형매니안형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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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.. 가만히 좀 있어... 뭐하는 거야? 이 주책만... 야! 뭐하는 거야? 야! 너 뭐... 뭐하냐고! 왜 이렇게 좋아해? 나 안 좋아해... 너 엄청 좋아했어! 너... 땡큐... 이건 또 뭐야? 저 꼭지에 피어치겠어! 제발 도용히 해! 그만해! 또 뭐야 너? 뭔 소리 하는 거야! 보라야! 뭐야 이거? 불알을 보면 양치로 한다고? 불알을 왜 봐? 시에 끝나서 그때 접속한 거 같은... 아 몰라! 무슨 불알이야! 무슨 불알이야! 무슨 불알이야! 무슨 불알이야! 무슨 불알이에요! 보라지! 아 뭐야! 불알큰! 아 불알큰 타입! 나의 긴 걸 보아라! 나의 긴 걸 보아라! 아 잠깐 뭐가 이상한데? 나의 칼을 보아라! 아직도 멀쩡하군! 덜렁덜렁! 아 개더러워 진짜! 아 진짜 덜렁충들! 다 뜯어버려야 돼! 다 뜯어버려야 돼! 아 나는 이렇게 잘하네! 진짜 미안해! 이거 진짜 잘못 말했어! 이거 진짜 잘못 말했어! 아 이거 진짜 잘못 말했어 얘들아! 이거는 실수야! 아니 이거 실수야 실수! 실수라고! 내가 좀 야한 색쓰리머? 깊숙이다 깊숙이! 손가락을 뻗어 동구를 탐험하듯! 파고 파고 긁어내고 긁어내고 병뚜깡! 채팅 봐! 내가 진짜 오지게 싸웠대! 나도 모르는 척 하고 싶어! 아 이거! 잠깐만! 아 잠깐만 잠깐만! 야 잠깐만! 아 잠깐만! 아 왜 그러시냐고요! 아 왜이래! 아 얘 이상해! 만약에 님들은 여자친구 생기면 제일 먼저 뭐하고 싶어요? 나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지? 진짜! 아 그래! 아 말해라! 혹시! 사카쇼! 사카쇼! 예 사카쇼! 땡큐! 사카쇼! 그래 사카쇼! 사카쇼! 사카쇼 그냥! 사카쇼! 그래! 좀 낙져부라야! 그냥 사카쇼 그냥! 뭐야 왜! 난 몰라! 나도 이해 못하겠어! 뭐가요? 나는 모르겠는데? 안했어! 빈틈없이 완벽하게! 그... 강민오빠가 미니오빠가 유명... 아!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! 이게 몽정가로 유명하다고 그러지 않았어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손박을 벗어 던지고! 몽정가 맞나? 아 몽정가 거기 인전 중입니다! 아 몽정가 이거 뭐야! 이거 잠깐만! 이걸로 이렇게 두 개를 넣어! 이걸로 이렇게 두 개를 넣어! 투박스님! 제가 영상편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! 투박스 케이! 근데... 야한 말이 제일 재밌다! 너무 재밌어! 첵스!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! 선서! 땡큐! 나 원! 데크스 데크스! 어허! 어허! 선서! 나 인형은 앞으로 야한 말을 방송할 때 자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! 아허! 아허! 너무 재밌어! 끝! 어! 영상 끝났다! 그런데 있잖아요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셨나요? 뭐라고요?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? 하악! 그렇다면 열 수 없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악! 뭐요? 여러분! 뭐요? 뭐요? 근데...